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안과 백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안과 백내장이 발생 원리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요새는 치료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노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정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수정체는 눈 속에 있는 볼록한 렌즈를 말합니다. 도수는 플러스 20D옵터 정도의 볼록 렌즈인데 보통 저희가 할머님들이 끼시는 돋보기 렌즈가 플러스 3D옵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 렌즈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볼록 렌즈인 수정체는 원래는 눈으로 들어가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모아주는 역할이 우리가 사물이 멀리 있는 사물이 가까이 보는 사물로 움직였을 때 초점도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가까이 땡겨서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역할 그걸 우리가 조절이라고 하고 그거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노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화 과정이 하나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노안은 증상으로는 가까운 사물을 보기가 좀 힘들다는 느낌 그 다음에 초점이 예전처럼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 또 가까이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 같은 렌즈를 써야 잘 보인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노안의 증상입니다. 그림에서도 잘 표현된 것처럼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볼록한 렌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것이 노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안의 진행은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한 40살 이후, 40대 중반 그때부터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호소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노안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작은 글씨를 코 앞에 이렇게 대고 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최단 거리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주 가까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20대, 30대만 돼도 가까운 거리는 좀 어렵고 약간 이런 식으로 10cm, 20cm를 떨어져야 잘 편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이게 사실 이 거리가 안 보이는 건 별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점점점점 멀어지다가 더 이상 이런 거리에서 안 보이고 팔을 쭉 뻗어야 잘 보이는 상황이 될 때 나도 노안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 나이가 평균 40대 중반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절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진행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느끼는 거는 평균 40대 중반 정도다. 개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좀 볼록렌즈를 끼던 사람들이 있어요. 원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시는 노안에 맞물렸을 때 더 불편하기 때문에 노안에 대한 불편함을 30대부터 빨리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달라고 병원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 중에도 보면 원래 원시였던 분들이 또 꽤 많습니다. 노안에 대한 치료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눈을 운동을 한다거나 영양제를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없거나 아주 효과가 일시적인 제한적인 방법들일 뿐이라 노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 이런 걸 쓰면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대가 되면 안경을 벗고 싶을 때 노안 수술을 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안을 수술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발전해왔는데 그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근시가 있는 사람들 오목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가 잘 보입니다. 이 사람은 노안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돋보기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시인 사람은 노안이 안 온 게 아니라 근시로 보는 겁니다. 근시라는 게 가까이 보는 시력이기 때문에 근시의 원리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일부러 눈을 약간의 근시로 만들어주게 되면 멀리는 살짝 덜 보이지만 가까이가 꽤 편하게 보이게 돼서 노안에 대한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력 교정을 할 때 두 눈을 다 가까이가 보이게 하면 결국 멀리 볼 때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력 교정 수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많이들 하는 수술이 라식 수술이나 여러 가지 시력 교정 수술을 하면서 한쪽 눈은 멀리가 보이게 하고 근시를 다 교정을 하고 다른 한쪽 눈은 약간의 근시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쉽게 말하면 짝짝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두 눈으로 생활할 때는 멀리도 어느 정도 보고 가까이도 어느 정도 보게 돼서 불편함을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런 식의 원리의 수술들을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활용해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할 때 많이 고려하는 방법들이긴 합니다. 그걸 저희가 모노비전이라고 하는 원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초점을 넓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걸 핀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구멍 뚫린 까만 데 구멍 뚫린 안경 같은 걸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안을 교정하는 효과는 전혀 아니고 일시적으로 조금 보이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그만큼 구멍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겠죠. 단점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거를 수술에 이용을 해서 눈에다가 이런 링 같은 걸 삽입했을 때 가까이 보이는 게 좀 나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수술로 개발돼서 하기도 했었지만 최근엔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을 통해서 보는 거는 더 어두운 데서 시력이 약해지는 문제도 있고 각막 내에 이물질을 삽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때 이루어지다가 요새는 또 잘 하고 있지를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근실을 유발하는 부분은 또 멀리를 조금 덜 보이게 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눈으로 멀리와 가까이를 다 잘 보겠다는 방법은 저런 방법들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술을 한눈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눈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약간 짝짝이를 유발해서 결국 멀리와 가까이를 좀 골고루 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이 백내장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고 최근에 평균 수명이 거의 80, 90대로 길어지게 되면서 생전에 한 번은 수술을 하는 수술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백내장 수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이 뿌연 수정체를 맑은 수정체로 교체하다 보니 그 렌즈가 발전하다 보면 가까이 멀리를 같이 보는 기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요새는 노안 수술의 하나로 백내장 수술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수정체를 이렇게 뿌예진 수정체를 수술을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뿌였던 시력이 맑아지면서 좋아지고 기본적으로 눈에 원래 있었던 근시나 난시 같은 걸 다 교정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멀리와 가까이를 골고루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 수정체가 이렇게 뿌예진 거를 구멍을 통해서 렌즈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바꿔 끼워주게 되는데 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작을까요? 실제 인공수정체를 손에 올려놓고 보면 요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이 렌즈의 역할을 하는 동그란 광학 부분의 크기가 6mm 정도 되고 그 수정체 낙 내에서 자리를 정확하게 지탱해주기 위해서 이런 다리 같은 구조들이 돼 있는데 이거를 포함했을 때 1cm가 조금 넘는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백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눈 안에 있는 그런 수정체가 투명했던 수정체가 이렇게 뿌예지는 걸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노안의 연장선에서 나타나고요. 그 수정체가 뿌예지다 보니 시력이 저하되고 침침해지고 흐려지고 또 밝은 빛에서 눈이 부시다거나 또 오히려 시력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20살 넘고 하면 시력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력이 바뀌고 안경을 자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검사해보면 백내장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복시, 약간 겹쳐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색상의 변화를 호소하는 분도 있는데 색상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진행되는 경우에 못 느끼다가 수술할 때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백내장 수술할 때는 백내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적응을 해 있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수정체가 약간 노랗게 변하는데 그런 변화에 매일매일 적응을 하고 있다가 수술을 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맑아지죠. 그러면서 노란기가 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더 하얗게 보인다. 아니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하늘이 저렇게 파란 줄 잊고 있었다. 가스불이 많이 파랗게 보라색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게 노란기가 빠지면서 파란기를 더 강조돼서 느끼는 게 보색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백내장의 또 수술 후의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또 활용해서 최근에도 어떤 화가분을 백내장 수술해드릴 일이 있었는데 수술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자세히 드리고 수술 이후에 색감이 변하는데 그게 처음에 약간 좀 불편하거나 이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인공수성체 색깔이 조금씩 다양하게 나와요. 약간 그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노란색이 코팅된 렌즈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정말 투명한 렌즈가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환자분들이 느끼는 수술 이후의 색감 변화가 좀 다릅니다. 그거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선택을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현미광을 통해서 눈을 보면 눈 안에는 수정체가 이렇게 뿌옇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의 차이는 이건 산동을 안 한 상태고 오른쪽은 이제 산동제를 넣어서 좀 크게 본 상태의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들도 이제 백내장이 심한 건데 이렇게 뿌옇게 끼는 거를 피질백내장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딱 하얗게 끼와 있죠. 아주 진하게 이런 거는 뒤쪽에 해당되는데 후국부 백내장이라 그래서 이거는 또 백내장 수술할 때 조금 더 위험성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시는 베테랑 의사 선생님들도 약간 더 긴장하고 조심히 수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백내장의 치료는 과거에는 약물 치료도 했었지만 지금도 사용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낀 백내장을 치료하는 기능은 전혀 없고 더 이렇게 뿌옇게 진행되는 걸 좀 늦춰주는 목적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백내장 초기이신 분들이 지켜보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많이들 하시고 하루에 두 번 정도 눈에 안양을 늦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불편이 진행돼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에 백내장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그렇게 되면 뿌옇은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교체해서 들어가고 최근에는 초음파나 또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수정체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진료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수술 시기는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해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은 좀 더 둬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그건 이제 병원과 의사들마다 조금씩 기준들이 달라서 말씀하시는 설명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생활에 많이 지장을 느끼는 때가 백내장 수술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오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 보셨던 이런 사진 있잖아요. 이걸 모든 환자분들을 다 찍으면서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느끼는 증상과 이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같은 걸 다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나의 백내장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백내장이 아직 심하지 않았으면 지켜봐도 된다.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이나 아주 경미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또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면 이전보다 얼만큼 또 진행됐는지 또 비슷한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백내장을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라. 최대한 늦게 수술하는 게 좋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너무 빨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기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 경우는 별로 좋아지는 걸 많이 못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수술로 인해 어떤 불편함이나 부작용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 불편함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한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백내장이 결국은 말기까지 가고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릴 이 사진이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을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생겼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수술했다가 결국에는 농내장까지 발생된 경우예요. 안압이 50, 60으로 올라서 다른 병원,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도 하고 결국은 수술을 했지만 농내장이 이미 생겼고 그 농내장으로 인해 각막이 많이 손상되고 그런 경우는 백내장 수술도 더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이후에 각막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영구적으로. 저희가 각막 부전이라고 하는데 각막 부전으로 인해서 각막이 눈앞에 유리창에 닿는 각막이 뿌옇게 변해버리면서 사실상 실명상태에 다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막 이식이 필요한 각막 이식 말고는 저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반제쪽 눈 상황이 이래요. 이거는 백내장이 또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쪽을 그렇게 백내장을 방치하고 계속 참다가 한쪽 눈을 결국 잃게까지 대신 분이 반대쪽 눈 수술도 병원을 열심히 또 안 다니신 거죠. 그러면서 백내장이 또 아주 심한 상태까지 방치한 상황이 돼서 결국 이분은 이대로 가면 또 오른쪽 눈처럼 왼쪽도 잃게 돼서 양쪽을 다 잃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설득을 하는 게 저희들의 중요한 몫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수정체를 기원전 600년 전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문헌이 있어요. 그때는 꼬챙이 같은 걸로 눈을 푹 찔러가지고 딱딱해진 수정체를 아예 눈 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눈 아래 아니 공처럼 돼 있잖아요. 그 내부의 공간으로 빠뜨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잘 보이진 않아도 아예 안 보였던 불빛조차 안 보였던 눈이 그래도 불빛은 보고 가까이서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 상태만 만들어도 일상생활을 약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원전 때부터는 그런 수술을 했던 인도의 문헌이 있고 그렇고 근래에는 중세 이후로는 백내장 이후로는 수정체를 끄집어내서 하는 수술들을 했고 과거에는 수정체를 통째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상처를 크게 내서 렌즈를 끄내는 이런 방식의 수술을 했었습니다.